아름다운 태화강을 품고 있는 대한민국 울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 근처 수많은 학생들이 평화롭게 등교를 하고 있지만 한 외국인 중년 남성은 전봇대 뒤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매섭게 학교 정문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중년의 외국인 남성은 무언가를 발견한 듯 어딘가로 뛰어가게 되지만 이내 두 손을 머리에 가져다 대고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곳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외국인 중년 남성은 무슨 일을 겪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랑스의 도시 중 하나인 리옹에서 지역 경찰서장을 담당하고 있는 가브리오라고 합니다. 현재 50살이 넘은 나이까지 마지막 경찰서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는 곧 내년쯤 정년퇴직을 바라보고 있는 그저 보잘것 없는 경찰서장 중 한 명이죠. 하지만 이러한 평범한 나날 중 저는 뜻밖의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나게 돼요. 제2의 한국이민 인생을 준비하고 있고 이것에는 제 딸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저 또한 외동으로 세상에 태어났지만 살아가다 보니 외동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외롭고 고달팠던 적이 많아 형제를 많이 낳으려는 계획을 했지만 그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난 아내와 힘들게 임신을 시도해 가지게 된 저의 딸 시몬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가지게 된 만큼 더더욱 애정과 사랑을 주고 싶은 특별한 아이였어요. 그때 당시 지금의 경찰서장 직책이 아닌 그저 평범한 경찰대원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던 저는 변변치 않은 벌이었지만 곧 태어날 시몬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고 높지 않은 월급에도 아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준비하며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날 딸 시몬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딸 시몬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다소 힘든 일들을 겪게 되었는데요. 아내와 저는 프랑스의 산부인과에서 통보해 준 출산 예정일을 굳게 믿고 그것에 맞춰 모든 출산 계획을 다 준비해 놓았지만 시몬은 그것보다 훨씬 빨리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을 한 달 정도 남겨두던 어느 날 아내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다면서 고통을 호소했고 다음 날이면 이제 막 출산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려던 순간이었지만 저와 아내는 그날 바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다행스럽게도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던 저와 아내는 그날 바로 시몬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출산 예정일보다 한 달 정도나 이른 시기에 출산이었고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조차도 아이의 몸무게가 너무 작아서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해주시더군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던 저는 제발 아내와 딸이 무사하기만을 기도했고 다행스럽게도 하늘에 이러한 기도가 통했는지 제 딸 시몬은 몸무게가 작긴 했지만 곧 안정적인 상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내 또한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조금 당황하기는 했지만 빠르게 기력을 회복해서 아내와 저 그리고 시몬은 약 한 달여에 입원 치료를 마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일찍 태어난 시몬은 예상과 다르게 다른 친구들보다 더욱 튼튼하게 자라며 씩씩한 딸아이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리던 것은 시몬이 제가 가진 경찰이라는 직업을 너무 걱정했다는 사실인데요. 그때 당시 저는 평범한 대원에 불과했지만 시몬은 매일 아침 제가 제복을 입고 출근하는 것을 볼 때마다 위험한 곳은 안 가면 안 되겠냐고 투정을 부렸고 저는 그러한 모습이 귀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 직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시몬은 다른 아이들보다 겁이 많은 아이였기에 저는 매일 시몬의 불안한 마음이 진정되기를 바라며 아내에게 요청해 시몬의 등하교를 함께 했지만 정작 그때 당시 프랑스는 최악의 치안 시스템을 가진 나라인 것은 확실했기에 국가적 이민을 고려하기도 했죠. 하지만 프랑스의 경찰로 근무하는 저에게 딸의 안전을 위해 국가적 이민을 고려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아내 또한 저에게 프랑스처럼 살기 좋은 나라는 없다는 말을 하면서 저를 설득하기도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는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야간 근무로 인해 도시 순찰을 하던 중이었는데 뜻밖의 신고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신고 전화가 걸려온 곳은 저와 아내 그리고 시몬이 살고 있던 동네에서 걸려온 전화였고 저는 설마하는 마음의 마음을 졸이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확이 건너편에서 걸려온 전화는 제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죠.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던 저의 옆집에 살고 있던 아주머니께서는 저에게 자기 옆집에 수십 명의 중국인 강도들이 집을 털기 위해 들어간 것 같다는 다급한 전화였고 그들이 당당하게 중국말을 하며 매우 시끄럽게 난동을 부리고 있으니 빨리 와서 조치를 취해달라는 전화였죠. 충격적이게도 중국인 강도들이 잠입한 집은 저희 가족이 살고 있던 집이었고 저는 전화를 끊지도 않은 채 경찰 동료들과 함께 마음을 졸이며 집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동료도 제가 살고 있던 집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상황이었기에 다른 때와 다른 긴장감이 보였지만 이미 저희 집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아내와 시몬이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난 뒤였죠. 다행스럽게도 시몬은 그저 놀란 상황에 기절한 것 같았지만 아내는 기절하며 머리를 크게 부딪힌 것 같았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분께서는 아내에게 심각한 뇌출혈 피해가 번져나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긴급한 수술을 진행하셨지만 약 3일 뒤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단 하루 만에 발생한 충격적인 이래 저는 그 중국인 강도들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집에 보관하고 있던 귀중품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는 없었지만 그 중국인들의 사건으로 아내를 잃게 된 저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배정된 근무지조차 거부하고 저는 매일 중국인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 프랑스 전역을 돌아다녔고 경찰 본부에서도 그러한 저의 상황을 이해하는지 그저 저를 가만히 놔두고 근무지 이탈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도 않더군요. 그리고 결국 저는 6개월 뒤 기나긴 휴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없어진 가정의 상황에서 딸 시몬을 지켜야만 했던 저는 그날 이후 경찰 본부의 배려로 기나긴 휴직에 들어간 뒤 시몬만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었고 시몬 또한 하루아침에 사라진 엄마라는 존재에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학교에도 적응하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와 시몬은 조금씩 일상생활로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점점 어른이 되어가던 시몬은 프랑스라는 나라의 치안 때문에 엄마를 잃게 되었다면서 다소 반항아적인 아이로 변해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기초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가게 된 시몬은 한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태영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그 한국인 친구는 시몬과 함께 저에게 처음 인사를 오던 날 한눈에 보아도 키도 크고 불어도 자라는 다재다능한 청년이었지만 그때 당시 저는 오래전 아내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아시아 사람들이 좋게 보이지는 않더군요. 중국과 한국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두 개의 나라를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던 저에게는 이러한 나라의 사람들이 트라우마처럼 다가오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시몬에게도 태영이와 헤어지는 것은 어떻겠냐는 잔소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저는 한국인의 치안이나 위험함도 중국인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아내를 잃은 트라우마가 강했던 저는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딸이 그저 아무도 만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몬은 태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한국인과 중국인은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더군요. 딸의 마음도 이해는 되었지만 저는 왜인지 모르게 자꾸 태영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시몬이 그저 태영이와 헤어지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시몬은 태영이가 그렇게나 좋은지 태영이와 데이트를 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자신이 만난 사람 중 제일 건설적이고 착한 사람이 태영이라는 말은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다면서 은근슬쩍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홍보하기까지 하더군요. 순간순간 중국과 한국은 전혀 다른 나라인데 내가 과민반응을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중국인 강도들 때문에 아내를 잃었던 저에게는 그저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될수록 시몬은 태영이와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고 어느 날은 저에게 자신이 태영이와 결혼을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며 충격적인 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시몬의 말을 듣자마자 그런 헛소리를 할 거면 당장 집을 나가라는 말과 함께 한국이 중국과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으나 같은 아시아권의 나라인데 그것이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냐면서 윽박지르기까지 했고 지금은 세상을 떠난 아내의 얘기까지 꺼내면서 시몬을 강하게 혼내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저의 몇몇 발언들로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고 그날 이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죠. 프랑스에서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과 관련된 대학교에 다니던 시몬은 태영이와 함께 그날의 사건 이후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저는 그저 딸이 프랑스에서는 살고 있겠지 몇 개월 뒤 돌아오겠지라는 마음을 가진 채 무려 5년이 넘는 시간을 흘려보내게 되었습니다. 시몬이 사라지고 2개월쯤 시간이 지났을 때 저와 친했던 프랑스 경찰 동료에게 시몬의 실종 수사를 부탁하기도 했으나 동료는 시몬의 카드 사용 내역이 프랑스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저보고 혹시 다른 나라로 가서 사는 것이 아니냐는 충격적인 정보를 알려주더군요. 저 또한 발언에 실수가 있기는 했지만 아무런 통보 없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시몬의 상황은 저에게 또 한 번 큰 충격을 주었고 저는 딸을 찾고 싶다는 생각이 아닌 차라리 이제부터 가족의 연을 끊고 살아야겠다는 독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년 2년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자 딸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픈 듯 쓰리기도 했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경찰직으로 복귀해 조용히 혼자 인생을 살아나가며 시몬에 대한 기억은 완전히 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무려 5년의 세월을 흘려보낸 저는 운이 따랐던 것인지 리용의 경찰서장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고 다행스럽게도 저희 아내에게 피해를 주었던 중국인 범인들을 뒤늦게 검거해 아내를 위한 복수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뒤늦은 복수를 하고 나서 보니 그동안의 시간에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으로 딸을 올감했었던 것인지 후회가 되더군요. 그리고 늦은 나이에 약 2주의 휴가를 받아내게 된 저는 무작정 아무런 단서 없이 딸을 찾기 위해 한국이라는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던 단서는 딸의 전화번호와 얼굴 사진 그리고 태영이의 전화번호였지만 왜인지 모르게 한국으로 돌아가 태영이에게 전화를 걸면 받아줄 것 같았고 무작정 딸이 보고 싶었던 저는 시몬에게 사과를 하고 싶은 마음과 함께 너무나 보고 싶어서 한국에 오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처음 한국의 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그동안 시몬이 왜 그렇게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는지 단 몇 분도 되지 않는 시간만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공항의 한국인들은 제가 지금껏 살아오던 프랑스의 조마조마한 순간들과는 전혀 다른 평온한 삶을 살고 있었고 그 누구도 자신의 가방이나 귀중품이 뺏길까 염려하지 않는 눈치였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미 공항에서부터 자신의 짐을 바닥에 놔두고 돌아다니는 한국의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순간 저는 시몬이 왜 중국과 한국은 다르다고 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시몬을 무시하고 흘려보낸 5년의 세월이 너무 후회가 되더군요. 한국에 대해 뼛속 깊이 알아차린 저는 곧바로 시몬의 남자친구 태영이에게 인생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고 한국어 사전을 펼쳐 어느란 한국어 발음으로 시몬과 저희 이름 그리고 프랑스라는 단어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태영이는 저에게 아주 반갑다는 듯이 인사를 건네주었고 그동안 자신도 할 말이 많았는데 시몬 때문에 저에게 연락할 겨를조차 없이 한국에서 시몬과 함께 살고 있다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얘기들을 해주더군요. 순간순간 화가 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제 딸 시몬이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태영이는 저에게 시몬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의 주소는 물론 시몬이 매일 아침 자신의 딸과 함께 간다는 학교의 주소까지 알려주었습니다. 태영이는 저에게 너무 죄송스럽다며 미안함을 표했지만 저로 인해 발생한 딸의 국가적 이민 사태였기 때문에 저 또한 할 말이 없었죠. 그 이후 약 8시간을 거쳐 한국의 울산이라는 곳에 도착한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평온한 길거리 모습들에 놀라게 되면서 다음 날 딸을 만나기 위한 학교의 위치도 확인하고 숙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던 저는 시몬이 왜 아무 말도 없이 한국으로 갔을까라는 울분 섞인 생각에 후회하기도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인 사위 태영이가 알려준 학교의 위치로 가서 무작정 시몬을 기다리기 시작했고 시몬에게 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저는 그 딸도 너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1시간 정도 지나자 정말 저희 딸 시몬과 똑같은 얼굴을 가졌지만 약간은 다르게 생긴 한 아이가 저 멀리서부터 혼자 학교로 오는 것이 보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시몬의 딸일 수 있다는 생각을 떠나 아이 혼자 학교로 등교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겁이 많았던 딸 시몬 때문에 항상 등하교를 함께했었던 저에게 한국의 그러한 모습은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평화로운 일상 그 자체였지만 이곳에서는 아주 익숙한 듯 저의 딸을 닮은 그 아이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학교로 등교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곧바로 저는 아주 익숙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지만 멀리서부터 들려오던 그 목소리는 분명히 제 딸 시몬이었고 고개를 돌려 확인한 그곳에는 시몬이 제가 쳐다보고 있던 그 아이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죠. 심장이 쿵쾅거리던 저는 곧바로 시몬에게 달려갔고 알 수 없는 눈물을 흘린 채 딸을 안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멀리서부터 저를 보자마자 너무 당황한 듯 입을 틀어막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제가 안아주자 자신도 저를 안으며 같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조금 마음이 진정된 뒤 함께 카페로 가서 5년 만에 얘기를 나눈 저와 시몬은 서로의 마음의 응어리들을 하나하나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몬은 큰 충격을 받은 그날 지긋지긋한 저의 편협한 생각 때문에 태영이와 함께 한국으로 잠깐 떠났었던 것인데 한국에서 곧바로 임신을 해버리며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다는 딸의 얘기에 저는 정말 나쁜 아빠가 된 것 같았고 저 또한 시몬에게 한국은 중국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나라이고 정말 내가 겪은 어떤 나라들보다 제일 안전한 나라였는데 태영이를 그저 중국인과 다름없이 생각해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알 수 없는 가슴 속 응어리들을 말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며 웃기도 했던 저와 시몬의 모습은 제 3자가 본다면 굉장히 웃긴 상황과 다름없을 정도였죠. 저는 시몬에게 아까 그 아이가 딸이냐고 물어보았고 한국은 혼자 그렇게 등교를 해도 되냐면서 그 모습에 정말 너무 놀랬다는 저의 소감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은 저에게 원래 딸 혼자 등교를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함께 등교했었던 것이라면서 저를 또 한 번 놀라게 해주더군요. 그 후 점심시간에 태영이도 만날 수 있었던 저는 왜 진작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한국에 와보지 않았을까라며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사건 이후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울산에서 저희 딸 시몬을 도와 그림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프랑스의 경찰로 복직하지 않은 저는 곧바로 한국으로의 이민을 선택했고 지금은 5년의 공백기간 동안 보내지 못했던 딸과의 시간을 뒤늦게나마 함께 한국에서 보내고 있죠.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이자 자유로운 나라인 한국을 왜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 후회하기도 하며 아직도 종종 하늘에 있는 아내를 떠올리는 저는 한국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